아이고 이런 이 술이 없어서야 쓰나 손님을 초대해 놓고서. 보기보다 얼마 안 됩니다. 아 우리 형님이 생긴 거 하다 이렇게 술이 약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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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금방이네. 이게 안 뭐.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1920년대 암흑으로 얼룩진 일제강점기 시대의 스파이. 친일 또는 항일의 경계선에 선 인물들의 이야기. 영화 밀정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노아르 장인 김지훈 감독과 대배우 송강호 배우가 함께한 네 번째 작품인데요. 거기에 공유, 한지민, 신성록을 비롯한 엄청난 배우들과 요즘 대세 엄태구 배우까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배역들을 스크린으로 재탄생시켜 일제강점기 시대에 숨막히는 첫 보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감독의 숨은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아쉽게도 이 영화에 삭제된 장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시작할게요. 야 이거 흥미진진한데.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코멘터리를 듣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놈들 뭘 믿고 궁자금을 내놔? 저희를 그런 도중놈 취급하시면 섭섭합니다. 조국의 독립에 정성도 보태시고. 의리의 사나이, 상남자 김장옥 역은 박희순 배우가 특별출연해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설의 쌍권총, 김상옥 열사를 모티브로 만들었는데요. 일본 경찰들이 두려워할 만큼 신출 기모란 신화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장간에서 일을 하면서 몸을 단련시켰고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항일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김장옥을 일본에 팔아넘긴 김황섭 역은 남문철 배우가 맡았습니다. 영화의 시작과 끝에 잠깐 출연을 하는데 감독은 짧게 쓰는 게 아까울 정도로 그의 연기가 좋았다고 하네요. 여담이지만 감독이 당연히 본인보다 선배일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송광호 배우의 후배였다고 합니다. 71년생으로 이병헌 배우보다 한 살 어리네요. 밖에는 경찰이 쫙 깔렸습니다.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정출 경보 등장. 감독은 정출의 가죽 자켓이 시대상을 보여주면서도 너무 멋있어서 이 컷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송광호 배우의 일본어 대사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실제 일본인들도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발사되는 선방. 이 영화에 헤드샷이 많기도 하고 잔인한 장면이 좀 있어서 심의에 걸릴 뻔했는데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여서 15세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총격전 김장옥이 도망칩니다. 그를 쫓는 경찰들. 경찰들이 지붕 위를 달리는 추격신은 음악과 잘 어우러져 영화 초반부터 몰입도 오지게 만들었는데요. 해외에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선한 액션 디자인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문경 오픈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지붕과 지붕 사이가 너무 멀어서 사이사이 지붕을 더 만들어 넣은 후 동선을 짰다고 하네요. 박희순 배우는 특별 출연으로 3일 촬영이라고 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촬영을 8일 동안 하게 됐다고 하네요. 날씨는 또... 나 춥고... 매일 밤에 찾아와 하소연하는 걸 송광호 배우가 잘 달래줬다고 합니다. 영화의 인트로는 종루의 효재동 인근 화장실에서 순국을 했다는 기록으로 남겨진 김상옥 열사의 마지막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실제 일본 경찰 천명 가까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제작비 문제로 경찰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감독은 일본 군인들을 쥐떼들이 몰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옷도 까맣고 하니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총을 맞은 발가락을 떼어내는 김상옥 이 장면에서 아 김지훈 또 시작이야 라고 하는 관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수미 쌍관으로 엔딩에 나오는 김상옥의 사망 통지서와 연결 지으면서 나중에 장옥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정출의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컷을 의도적으로 길게 썼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보니 좀 길긴 하다며 좀 짧게 할 걸 하는 후회를 잠깐 했다고 하네요. 이 대사가 마치 세월호를 의미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감독과 배우가 함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 판단하고 그냥 사용했습니다. 나가자 나가면 살 수 있어 정출과 장옥은 친구였습니다. 사람이 쥐새끼와 함께 할 수는 없지 대한동네 만세 압도적인 인트로 시퀀스로 시선을 모은 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개봉 당시 바닥에 반사된 일본 천왕의 얼굴을 밟은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아무 의도 없이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중국 상해에 지은 세트장입니다. 이 씬의 주조를 이루는 색감을 정할 때 다른 강점기 시대의 영화와는 다르게 하고 싶기도 하고 콜드누아르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블랙과 블루를 주조로 톤 조절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인 건물의 구조와 소품 고유의 색 때문에 표현이 잘 안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국기부터가 빨간색이니? 키가시 역의 추루미 신고는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배우입니다. 김지훈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일본에 갈 때마다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난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시작된 정출의 의열단 수사 감독은 마치 화면을 치고 나오는 듯한 김우진의 등장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과 연결된 전체적인 주제를 담은 씬입니다. 심사숙고에서 내부의 적인 밀정을 섬멸하는 모습. 많지도 않은 인원이고 함께 고생한 단원들인데 의심하고 잡아내고 차단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 대사에 순간 반응하는 단원들의 모습. 마치 관객에게 던져주는 숙제 같은데요. 이 중 누굴 쫓아야 하는지 서스펜스를 더하는 일종의 메이크업 핀입니다. 그러게요. 이 집도 참 못할 짓이네요. 하시모토 역의 엄태구 배우 첫 등장. 사실 이 전에 더 멋있는 첫 등장 씬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이 정출은 실존 인물인 황옥경부를 모델로 했는데 황옥경부에게 붙여준 부하의 실제 이름이 하시모토였다고 하네요. 황옥경부는 김우진의 모델이 된 김시현 선생이 폭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도운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계순의 첫 등장을 위해 바람과 낙엽을 이용했습니다. 역시나 김지훈 감독님답게 발부터 등장을 시키셨네요. 주민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감독은 배우의 첫 등장을 매우 중요시 하는 걸로 유명한데 특히 다리부터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 의열단 경성아지트 고미술점을 겸하는 영생 사진관을 방문한 영계순 아무도 모른다는 그녀의 얼굴이 예뻐 사실 이 장면 전에 사진관에 대해 설명하는 씬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오호 요즘 대세 배우가 보이는데요. 전여빈 배우가 기생으로 출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통편집이 됐습니다. 감독은 그에 대한 미안함으로 영화 인낭에서 광고 간판의 모델로 전여빈 배우를 출연시켰다고 하네요. 자넨 여기 남아있어.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 위험해. 지금 제 걱정해주는 겁니까? 이 걱정이 아니라 동지 걱정 이다. 오 둘이 썸타고 있는 중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동지 무심한 듯 시크한 그의 모습이 조금은 서운한 듯한 연기소. 감독은 항상 어렵다고 느끼는 게 남녀의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지민 배우 역시 이 신이 첫 촬영이라 너무 어렵고 어색했다고 하네요. 동지한테 사진인 한 장 찍어주시구려. 한 장 간직하고 싶네요. 아니 아무도 모른다는 얼굴인데 이 사진을 찍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달달한 분위기를 깨는 한 사람 정추리 우진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는 두 사람 본인의 폐를 하나씩 까면서 서로의 수를 보는 두 인물 대화와 표정만으로도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다니 이런 내용은 대본을 각색할 때부터 배우의 연기를 생각하고 써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하네요. 감독은 송강호 배우와 여러 번 작업을 해봤는데 그런데도 또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 했다고 합니다. 공유 배우는 공유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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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강 공유 배우는 배우가 이 순서가 안됐으면 폐병적인 신이 됐을 사람이야 이 공간은 중국 배경일 때 자주 나오는 공간입니다 영화 암살도 이곳에서 찍었고 색개에서도 이곳이 나오네요 이렇게 헤어진 후 눈빛이 달라진 두 사람 이분은 제작부 스태프 중 한 분의 여자친구라고 합니다 카카듀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곳은 색개에서 탕웨이가 앉아있는 곳에서 찍었다고 하네요 체유와 배우도 마치 탕웨이처럼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의열단이 경성에 들어오면 여기 동선으로 움직인다고 봐야죠 이게 왜 뜯어져 있어? 너 혹시 누구 보여준 사람 있어? 정출의 정보원, 김사희의 정보를 가로채는 하시모토 이 씬은 원래 나오자마자 바로 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씬이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차 안으로 자리를 옮겨 찍었습니다 차 밖으로 땅이 젖어있는 게 보이네요 하나코 역은 독립 영화의 슈퍼스타 정화단 배우가 맡았습니다 강렬하고 독특한 이미지에 반해서 섭외했다고 하네요 위열단에 모든 선이 노출됐습니다 자전거를 탄 수녀는 원진아 배우가 맡았습니다 우진도 몸을 피합니다 감독은 이 컷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앤매너를 한 컷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SNS에 공유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라임이 죽이는... 그리고 이 장면의 스틸은 드라마 도깨비에서 묘비 사진으로 쓰였습니다 연기 순을 놓쳐 빠개칠 대로 친 하시모토 어이구 불꽃싸다고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렇게까지 연속으로 때리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서있다가 슛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역할에 몰입한 상태에서 뛰듯이 들어오자마자 때리다 보니 그만 극대노를 이렇게 폭발시키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맞아야 하는 정도원 배우에게 하시모토의 악마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리액션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디렉션 덕에 이렇게 맞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살벌한 모습은 엄태구 배우의 실제 모습과 너무 달라서 이런 연기를 해버리면 다른 배우들이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이구 담뱃불을 놓치다니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분열되고 있음을 복선으로 까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총 뛰어가는 건 전 테이크에서 넘어져서 조심스럽게 뛰어가느라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팔을 붙이고 뛰어가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네요 와씨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나? 이정출에게 위기가 닥쳐왔음을 보여주는 장치로 설정했습니다 이 장면 후 시가시와 하시모토가 정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하시모토의 출신을 알려주는 신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상해로 도망쳐온 의열단원들 이전에 우진이 계순에게 다 털렸으니 상해로 피신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우리 안에 밀정이 있는 겁니까? 상해로 먼저 들어가 뒤따라갈 테니까 정출이 상해의 우진을 불러내는 서신을 보냅니다 우진이 잘 지냈는가? 내가 기니 자네와 의논할 일이 생겨 상해로 가네 이제 더 이상 여기도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을 모델로 만든 인물 정채산 역은 이병헌 배우가 특별출연했습니다 아니 특별출연이 이렇게 영화를 씹어먹어도 되는 거야? 사실 이 장면 전에 우진과 채산이 고서점에서 접선을 하고 조직이 노출됐으니 상해로 피하라는 출처불명의 족장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쪽지를 이정출이 보낸 거라면 이정출이라는 제가 만만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 염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럼 이끼 우리가 먼저 봅시다 반간 하나 추운 상태에서 너무 오래 찍다 보니 좀 힘들어서 이 얼굴은 한지민 배우가 졸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대사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을 담은 대사입니다 정출이 상해에 가기 전 하시모토를 염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하시모토는 이미 우진과 회령의 얼굴을 알고 있었네요 그만 웃으라는 말은 콘티에 없었는데 나중에 후시로 추가한 대사입니다 감독님 본인만의 유머라고 하네요 해외에서 주로 잘 먹힌다고 합니다 강렬한 이미지 하일수 역의 허성태 배우 등장 허성태 배우는 사실 눈을 깜빡이는 특장애가 조금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할 때만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정말 대단한 배우인데요 이 장면 이후 이 둘이 상해에 영화 제작소에서 어린 밀정과 접선을 하고 우진과 회령이 그 어린 밀정을 쫓다가 결국 회령이 제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다시 전하면 좋은 데서 만났죠 그럼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어 동네금 자금을 못하겠다던 아이였는데 고작 동주 몇 분으로 구슬렸겠지 순수하지 그만두고 여기서 사업 한번 해볼까 하는데 동생 생각은 어떤가 세 배우가 동시에 보이는 쓰리샷 각자의 표정이 바뀌는 작은 디테일들이 어우러져 좋은 장면이 난 것 같네요 허철주 역의 김동영 배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혼신의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본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나 후달리지만 태연한 척 연기를 하는 개순을 연기하는 한지민 배우의 눈빛 감독은 이 컷에 영개순 얼굴을 보고 아 내가 만드는 게 스파이 영화였구나 라는 확신이 섰다고 합니다 바로 눈치를 채버리는 경찰의 촉 엄태구 배우는 이 신을 찍을 때 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빛을 떠올리며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행을 눈치챈 우진 와 나 카리스마했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정출 원래 편집본에는 없었는데 추가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송강호 클로즈업을 찍어서 추가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신은 중국 현지의 특효팀이 비를 뿌렸는데 별다른 디테일이 없이 물을 뿌리기만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에서 이루어지는 액션도 삭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 차량엔 와이퍼가 없어서 제작 PD가 어디선가 와이퍼를 구해와서 달았다고 합니다 뭐 어찌어찌 움직이도록 달긴 했는데 실제로 물을 닦아내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누구야? 다음날 아침 정출을 불러낸 우진 뭐야? 꼭두 새벽부터 아침 먹으러 가자고? 이 컷은 아침에 찍어서 톰보정을 통해 새벽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풍경을 상상해서 만든 세트라고 하는데요 감독은 조용한 동네가 주는 정서가 폭발 직전에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정출의 감성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카리스마 뿜뿜하며 나타난 정체산 이게 무슨 내가 잡아야 하는 정체산이 갑자기? 심경이 복잡해지는 정출입니다 이곳은 안성에 있는 세트장입니다 후배 연기자들이 이 쓰리샷을 보겠다며 많이들 와서 구경하고 끝나도 가지 않고 촬영장 주위에 맴돌았다고 하는데요 김지훈 감독의 현장에는 정말 많은 감독과 배우들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이 술이 없어서야 쓰나 손님을 초대해놓고선 지금 뭐하잖아 수작이야 나한테 접근했을 땐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한 거 아닌가?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 형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몰라 형처럼 이쪽저쪽 기웃대다 촉박차는 꼴 열어봤어 와 진짜 내가 다 숨이 막히네 보기보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술을 한 잔 하자며 긴장을 풀어주는 정체산 실제로도 당시 의열 단원들이 이렇게 술을 말로 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새벽부터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냐며 술을 미친듯이 권하는 의열 단장입니다 아니 표정 왜 이렇게 웃겨 더 웃긴 표정과 대사들이 많았는데 과하지 않은 가장 적절한 표정을 골라서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긴 강릉의 바닷가 군사구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난 사람 말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을 뿐입니다 이동진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앞으로 내 시간을 위험께 맡겨놓습니다 와 화면에 톤과 배우의 살아있는 표정이 진짜 죽이는데요 나보고 뭘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 무사히 경성만 가면 돼요 이 장면은 원래 바닷가 장면과 연결지어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였는데 수조 세트를 만드니 어쩌니 하다가 그냥 길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의리 없는 개시는 안될 거요 다시 만날 땐 내가 어떻게 변했을지 장담 못해 그런데 이 공간이 또 너무 좋아서 포스터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의 목표는 이 폭탄들을 무사히 경성까지 가져가는 거다 자 그럼 모두들 무사히 안중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시작된 폭탄 이송작전 놈들의 동선을 알아냈습니다 배가 아니라 기차입니다 뭐? 확실해? 그러니까 내 정보원에 의하면 사에서 내려서 똑바로 보고 이 새끼야 이 금방지 이 새끼가 이 신을 찍기 전 허성태 배우가 송강호 배우에게 며칠 전부터 이때 뺨을 때려야 할 것 같다며 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송강호 배우는 처음엔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촬영 당일 리허설을 해보니까 불안한 정출의 감정이 표현되려면 때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성태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도 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물들이 안동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위혈단은 폭탄을 경성으로 들여오는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이 정출은 어느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선택을 할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이동진 어느 역사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